네 식당하고자 이렇게 화장실에 에어컨이 나와 화장실에 에어컨이 나와 잘생겼네 어이구 어이구 이놈 봐 되게 잘생겼네 어이구 어이구 그래그래그래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왔어 응 어제 500미리로 왔는데 대단만들어졌네 대단만들어졌네 청소하시는건가 응 아 이렇게 왔다갔다하게 풀면 좋네 어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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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계급 상식물고기 그 입이 빼쪽던가 응 아 아 시원하네 그러고 난다니 많이 시원해졌어 그림에서는 저기서 물놀이 많이 하던데 4일 1위 우리가 공연주차장에서 어 이만큼 갔고 어 아 마을의관으로 오면 되는구나 4번 수중고 5 6 7 그래 거기 어비공원 4 4 아 여기가 보여지구나 어 오케이 어비이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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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만들었나봐 언젠가 하겠지 뭐 그러겠네 어 이 집은 조금 있으면은 문화자 되겠다 그러게 어 버스가 여기까지 오네 어 그러네 여기가 종점이다 수영장이 수영장이 어딨어 가보자 진짜 수영장이네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가 꺾인 데라서 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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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 아 그러네 저기 정자가 보인다 아 여기도 만드는 중인가봐 아 운이 있어? 아 저기가 등산로 입구였나보다 그치 야 물이 엄청 찬가봐 저기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 관리하시는 아저씨도 어디 가시고 아이고야 물이 지금 물이 많으니까 바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네 음 평소에는 어때요? 평소에는 뭐 저쪽에 저기 저쪽에 가볍게 공개할 수도 있고 고정하기만 하고 여기 자갈이 많이 보여요 여기 자갈이 턱 드러나면 여기 약해요 애기들 놀지 수가 그리고 저쪽에 가면 물이 간단해서 애기들 수술적으로 오래간만 하고 가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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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오늘은 여기 대끝길까지. 저 밑에다 대고. 응 그렇지. 화장실도 있네. 화장실이구나. 거기다 그림이 나는데? 아까 못 봤어. 떡지. 물고기 그림 그려놨어? 상천으로. 이쪽으로 가야 돼. 이쪽. 그래. 산책길이 만들다가 말았잖아.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? 올 12월까지. 응. 완공 계획이래. 언제 우리 저기 캠핑장 한번 오자. 그래. 그래. 예산을 보고. 어. 갑시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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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 저만 좀 꽤 된 것 봐, 이끼까지는 보고 저 위에 두고 인형 인형에도 이끼가 나야 돼 밤분도 없어, 주차장에 그러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